1분이면 하는데 라이언티 지금 아침 6시 입니다. 오늘은 마사이 보족 구경 가는 날입니다. 마사이 동네 기성가 입니다. 저기는 지금 학교 같아요. 당연히 학교 어떻게 안했는지 어저께 오후에 애들이 학교하는 걸 봤습니다. 애기성아지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소랑 개, 개도 웬말이 있고 가는 동안에 동물들이 많대요.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있다고 해서 동물 결국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군데군데 소똥들도 많아서 조심해야 해요. 저녁때문에 stream 속도를 해 주셨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아, 오케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If there are 15 il term소을 점점 더 DAW turiste 어떤 boy 성경이 해야 할까? 너는 자여세는 비 kho Arrow 올래요 qualified 밑에 점점 더 karate 높이 lig고 skulle 보통 배고는 세jon이ая 핫도очку 빈에 if Uma자이자 그니까 그게 더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을때는 를 만들고 제가 나무를 만들때는, 집에서 3주일인데 집에서 마을때는 고정, 저는 이 여섯 년을 잃은 요즘에는 나무가 아픈 것 같아요 우리를 잃어버리기 위해 그래서 나는 그 가을때는 나무를 잃어버릅니다 근데 항상 너무 길게 가야해야지 그래서 학생들도 가면 다가가고 학교에 1,000 학생이 그리고 우리 학생이 많지 않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학생들도 해야지 그런데 학생들은 다른 형식으로 가야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집을 만들 때 이렇게 이렇게 pessoas 그룹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그룹을 만들어요 약간의 위로 나는 위로 그래서 제가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그들을 만들었을 때, 지수는 잘 만들어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녀석을 지고, 나머지 잘 만들었을 때, 나머지 잘 만들었을 때, 우선 의자의 재료가 가져왔을 때, 그래서 이 나머지 사이에서, 은퇴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올려주었을 때, 이렇게 이제 나무를 엮어서 지붕을 얹고 벽은 소똥으로 만들래요 소똥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것은 chamber yeah the links as the cowdang and mitulos och yeah коман a muff werden water yeah so they mix them together mm-hmm and again after they're going to apply the words yes you can see this room house different kind of house that's a one-house that's one bedroom this is 또 다른 베드로는 여기 그리고 그의 다른 베드로는 여기 그리고 이 곳을 하여 이것은 또 다른 베드로는 이렇게 또 다른 베드로는 이 베드로는? 베드로는 산을 발회를 보여주는 그리고 또 다른 베드로는 인간에 물을 넣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은데? 여기 두 개의 손을 놓고 여기다 하하하하 us and come out and see what is happening and again you can see our curls we cut the ears and again we brown the body that's a kind of identification yeah, so every family has the one mark village we live 250 people and we have 20 families inside and from 20 families we come from the same grandfather so always for me to get a wife I don't have to marry a girl from this village I have to go for another village 마사이 마을이터? 400 villages 마사이 마을이터 400 villages 400 villages 4백이터 400 villages 그리고 400 마을이터 잘 괜찮아요? 너는 어느 나라인가요? 한국에서? 이 나라 같은 가족이예요 이 나라 같은 가족이예요 이 나라 같은 가족이예요 다른 나라 같은 가족이예요 다른 나라 같은 가족이예요 여기 이렇게 똥 진짜 조심해 똥 많이 밟네 와 여기 곳곳이 지랄버시야 여기 오물은 무조건 밟게 돼 있구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오케이 이게 어디에 오는 거야 어디에 오는 거야 아직 안 나 아래쪽 우린 좀 더 심하게 할 것보다 아래쪽 해 봐, 하나, 하나 아래쪽 너무 저렇게 나 좀 더 심하게 이렇게 제발 이렇게 부인 이쁜게푼 이렇게 예를나 기울래 moving래는 보는이 가요 브라이 저 남은 포인트 처리 남은 구상한 오늘 슬리티 좋은가요? 네 이모는 하루에 일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한 1분이면 하는데 이게 시디라라는 이 나무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네 소통 피해가는 게 일이네 일단은 안 밟을 순 없고 최대한 덜 밟는 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래요 집안에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자 이빨로 만든 거라고 사자 이빨로 만든 거라고 굿락 굿락 마사이 빌리지 모양이라고 마사이 빌리지 모양이라고 마사이 빌리지 맥주의 마사이 빌리지 이런 거 사서 병방에 하나 가세요 엔진 아니면 뭐 할래 뭐 나왔으면 나오는데 계속 기념품 사라고 막 오셨어요 여기는 오면 계속 기념품 사라고 계속 오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수비니언은 안 사고 아이들 위해서 현금을 그냥 지불을 했어요 라이언 털이 생각보다 좀 뻣뻣해 그지? 아주 강한 아니멀이예요 라이언이 너와 함께 공격하는거죠? 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룹으로 가는거죠 20명이예요? 네, 서로를 지키는거죠 아, 한 20명이예요 자자를 감싸서 자자를 잡는데요 근데 원래 자자를 잡는게 불법인데 그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들한테는 거기 허락됐다고 그래서 강한 남자를 증명하기 위해 자자를 잡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은 마사이 티슈처럼 마사이 티슈 감사합니다 마사이 티슈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러워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축하해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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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추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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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묵었던 숙소가 여기 비티문기 에코캠프입니다. 여기 마사이 마을에서 캠핑하는 곳이에요. 여기 옆에는 물을 피우고 지금 목적으로 제가 보이는데 저걸 밤에 피워서 모기불처럼 벌레들을 좀 내쫓게 그렇게 물을 피우고 있어요. 가끔씩 쩔고 있는 곳에 있어서 비티문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저번에 여행을 탈퇴하는 곳의 여행이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는 곳은 지금 구멍을 낼 수 있어요. 여기가 다행이였어요. 이렇게 이동하는 곳으로 떠나서 이렇게 욕심이 되었어요. 거기는 기조상 안 밟을 수가 없는 상황이던데? 왼쪽은 별로 안 밟은 줄 알았거든? 똥을 별로 안 밟았다고 생각했는데 신발 밑에 보면 똥이 막 엄청 나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갓 산 똥은 안 밟았어 갓 산 똥은 안 밟았는데 이 똥이 약간 마르면서 흙처럼 보이고 그런 걸 밟았어 오케이 똥 털고 와